자 그럼 이번엔 그레이즈 아인의 액션 포즈를 좀 취해볼까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이 드릴킥 자세 요거를 좀 취해볼까 해요 그래서 조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쪽은 어... 토끼를 들어주고 왼손은 주먹으로 바꿔주고 음... 주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왼쪽 발을 어... 드릴로 드릴킥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단단하게 바꿔주고 이건 나중에 들죠 해서 살짝 허리를 꺾으면서 요렇게 다리 쭉 뻗어서 은근히 발차기하는 자세 자체는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발바닥... 바닥에서 바닥에서 발차기하는 자세는 꽤 잘 나오는 편이어서 은근히 엄만지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도끼도 다시 요대로 그대로 들어주면 간단하게 되겠네요 원래 됐죠? 오케이 됐습니다 오우 네 발차기 되게 잘 잡히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액션포즈까지 잡아봤습니다 터뜨로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터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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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봐요 터뜨로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터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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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너와 함께한단거 터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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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로